차로 종일 물놀이를 해도 절대 번지지 않는 그런 방수카라예요. 이 제품을 한번 신혜 씨한테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. 아래서 눈이 찍어요. 아래서 아래서. 아래서. 눈 깜빡이면 안 돼요.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좀 많이 많이.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. 정말요? 괜찮죠?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괜찮죠? 아니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괜찮은 거죠? 언니. 어머. 뭐가 이랬니? 아니 예뻐요. 아 오빠.